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연재국 거재동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주민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방 안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